그래서 이 곡은 마지막 곡은이요. 안녕하세요. 그래. 예. 동작이 같이. 아, 얘기 한 번 해 주래요? 제가 달이 지구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썼는데요. 그 내용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의 무대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어떤 기운이 꺾이지 않고 삶이 자기를 힘들게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좀 이겨나가기를 멀리서 항상 응원한다. 사랑의 고백을 써놓는 그런 그림입니다. 불러줄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제가 보고 부르래요. 앞으로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어떤 가수가 부를 수도 있겠고. 좀 높여주시래요. 아무것도 말하지않아 그저 널 비춰만 줄 거야 무섭지 않게 좋지 않게 눈물 흘리지마 혼자라고 생각하지마 혼자라고 생각하지마 너의 뒤소지켜 죄다니 영원 다해 내 사랑 다해 말으로만 부를 거야 넌 그렇게 서있는 그 자리 빛나는 그 자리에 있어주기만 하면만한 열이 서구 저 멀고 이것만으로 내 모든 친구들 이게 저 11월 11일 나오는 노란데 큰일 났다 못 부르겠는데 큰일 났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맘 너의 미소 지켜 죽을 테니 넌 넌 다해 넌 사랑 다해 내 이름만 믿을 거야 넌 거기 서 있는 그 자리 빛나는 그 자리에 있어주기만 하면만한 열이 서구 저 멀고 너는 그것만으로 내 행복이 넌 항상 지켜줄 거야 어느 골목길에서 어느 골목길에서 은을 끼지는 않듯이 네가 걷는 모든 필트를 어디에라도 없을 너가 난 나의 사랑으로 너가 난 나의 사랑으로 너의 사랑으로 너가 나의 사랑으로 너의 사랑으로 내 행복이 너가 난 나의 사랑으로 내 행복이 너는 그것만으로 내 행복이 내 행복을 지는 내 행복을 지는 내 내 행복을 지는 내 행복을 지는 내 행복을 지는 내